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L.S. 머트리얼즈 3일째 하락인데 오늘은 거래도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고 살짝 마이너스 나면서 거래가 지금 재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44,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4만 1,500원 찍고 4만 2,950원인데 박민수가 과거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영상 찍기 전에 중장기방에서 신호를 드린 적이 있어요. 꽤 됐는데 시간이 언제냐면요. 상장하는 날입니다. 보시면 12월 12일 날 19,940원에 상장이 됐잖아요. 이거 제가 아침에 12일 날 2만 원에 드렸습니다. 그날 19,940원에 체결이 됐죠. 물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5만 원 넘었다가 밀리긴 했는데요. 팔 생각은 없고요. 계속 들고 갈 생각입니다. L.S. 머트리얼즈 여기서 시세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번에 반등이 다시 나오게 되면 굉장히 멀리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영상에서 박민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계속 들고 갈 생각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게 될지 탑정관련 문의가 많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모두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L.S. 머트리얼즈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대응 전략이죠. 네 번째는 새로운 리포트를 박민수가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거 받으시면요. 올해 내내 종목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종목 발굴할 필요가 없어요. 영상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L.S. 머트리얼즈.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울트라 커페스테이가 나오죠. 이게 주력 제품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울트라 캐퍼시터가 왜 중요하냐면요. 현재 대세는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이게 단점이 많죠. 충전 시간 오래 걸리고 효율도 떨어지고 그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울트라 커페스테.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리튬이온 울트라 커페스테. 이거 키워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영상에서 나올 겁니다.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보호 예수 물량 얘기가 나왔었죠. 이것 때문에 빠졌다 어쩌다 얘기가 많은데 제가 오늘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문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기간의 보호 예수라는 건 뭐냐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일단 들고 있다가 상장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도하는 거잖아요. 이거 수익을 먹으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여러분. 얘네들이 이거 보호 예수 풀리잖아요. 한꺼번에 전량 다 매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할 매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다 안 팔아요. 기간들도 차트 분석 시세 분석 다 하고 추세가 이어질 것 같으면 나눠서 판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 예수 물량 나오면 무조건 폭락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수익을 내려고 들어갔는데 그죠? 이거를 팔 때 가격 확 떨어지게 해서 팔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팝니다. 호가에 조금씩 조금씩 주면서 팔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게 되면 사실은 더 좋아요. 왜냐하면 매물이 부담이 덜어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정리해보면 보호 예수 물량이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자 분할 매도한다는 거 그 다음에 추세를 보고 대응한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갈 종목 왜 팔겠습니까? 수익 아무리 나도 쪼개서 팔겠죠. 그 다음에 매도할 때 이 호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량 한꺼번에 시장가로 팔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다 정리가 되면 매물 부담이 해소되면서 오히려 더 좋은 호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호에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엄밀히 얘기하면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닙니다. 그냥 중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파두 문제 구주 매출 우려가 나왔는데 팻리스 기업 파두가 상장이 됐는데 증권 신고세 1300억 정도 매출을 예상했는데 분기 매출이 3억이 나오면서 사기 상장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집단 소송하겠다. 그런 노이즈가 좀 있었고 구주 매출 우려는 주가가 급등 나오면서 해소가 된 거죠. 울트라 커페스트 얘기부터 먼저 해보면 전기차나 로봇 2차전지 수소연료전쟁에 사용이 되고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충방정 시간 짧고 사이클 수명도 길고 효율도 높고 그리고 중대형의 높은 전력 효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제품이라는 거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LS 머티리얼즈가 알루미늄 사업도 하고 있죠. 미국 쪽에서 알루미늄 합금 신소재 고위번호도 부여했습니다.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내려가다 보면 공모자금 대부분을 울트라 커페스트 생산 능력 확대하겠다.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오스트리아 하이와 전기차 알루미늄 부품 글로벌 기업이죠. 합작범위 하이엠케이드 세웠습니다. 주력 사업을 두 개 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차세대 울트라 커페스트 리튬이온 커페스트를 개발한다. 리튬이온 전지의 고밀도와 울트라 커페스트의 높은 출력 긴수명을 결합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울트라 커페스트 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게 완전히 그 LS 머티리얼즈를 완전히 새로운 미래 수익원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다음 기사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리튬이온 커페스터 전기차 초급속 충전 인프라 시장에 뛰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미 유럽 매출이 많다는 부분까지 충전 시장이 여러분 엄청 큰 시장입니다. 지금 전기차가 가장 당면한 문제가 충전 아니겠습니까? 리튬이온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충전 여러 번 해야 되고 테슬라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이 충전 시장 자체가 향후에 400조까지 늘어납니다. 시장이 당연히 LS 머티리얼즈도 여기 뛰어들었죠. 리튬이온 울트라 커페스트를 통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IRA, CRMA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핵심 원자재법 이거 뭐죠?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미 쪽에서 공장을 져야 되겠죠? 실제로 2025년부터는 북미 상 광물이나 부품을 안 쓰면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를 만들 수가 없어요. 최대 수혜주가 당연히 북미에 공장에 있는 회사들이나 아니면 북미 유럽 매출이 많은 기업들 해외 매출 85% 중에 70%가 북미 유럽에서 나옵니다. LS 머티리얼즈. 정리하면 블루 모션이죠. 블루 모션. 충전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거. 여기 테슬라도 관심이 많죠. 두 번째는 뭐냐면 IRA, CRMA에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기업입니다. 숨겨진 대박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E-Link가 상장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회사죠. LS 그룹에. 자 근데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전기차 충전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LS 머티리얼즈가 지금 하고 있는 자 리튬 이온 울트라 커페시터도 충전 쪽이에요. 그죠? 충전 시장에 뛰어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LS E-Link. 여기도 충전 인프라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이거 상장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승수 효과가 나서 같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이 상장 머메톤도 꼭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거 상장 일정 확실하게 정해지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E-Link가 머메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더 말씀을 드렸고요. 울트라 커페시터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리튬 이온 울트라 커페시터. 새로운 주력 제품이죠. 자 이거 충전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LS 머티리얼즈는 국내보다는 북미 시장에서 유럽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빠름 1월 말에 이슈가 안 했어요. 테슬라 관련 일정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테슬라 쪽에서 지분 투자가 있습니다. 이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머티리얼즈가 LS 그룹의 핵심 계열사지만 나중에 여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공급 계약이에요. 이거 테슬라 쪽에서 나오는 건데 리튬 이온 울트라 커페시터 자 테슬라인데 한국 시장 굉장히 중요하고 LS 머티리얼즈는 북미 시장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외출이 높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된 문제를 테슬라가 여기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자 테슬라 일정 대규모 공급 계약 일정 울트라 커페시터 두 번째 지분 투자 자 배너에 박민수 개인 번호 보이실 겁니다. 그죠? 자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정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3158에 8575 LS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럼 그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이 일정을 알아야지만 자 중요한 게 뭐냐? 일정이 오픈되잖아요 테슬라 일정이 LS 머티리얼즈가 주가가 당연히 오르긴 하겠죠. 직선으로 안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죠? 굉장히 흔들면서 갈 겁니다. 털면서 여러분 정확한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이거를 자료를 받으신 다음에 막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공시에도 안 나오고 뉴스에도 안 나와요. 제가 24년 동안 증권사 다니면서 강남 PB점에 12년을 있었습니다. 여기서 애국회 증권사 임원들이나 운영사, 자산 운영사 대표들 펀드메니저, 에너지스트들 이분들이 제 네트워크에요. 세력 아닙니까? 운영 자금이 수백억이에요. 수천억이에요 진짜. 여기서 나온 정보에 실로 되는 99.9%입니다. 진짜로 LS라 보내주시면 제가 일정 안내해드리고요. 자 이제 차트적인 부분을 살짝 보면 봉이 그렇게 많이 형성이 아직 안됐죠. LS 머티럴즈가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비교 차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에코 프로 머티럴즈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부터 보시면 이렇게 빠졌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죠. 자 이렇게 올랐습니다. 여기가 67,100원이었죠? 바로 그로 따블렀어요. 에코 프로 머티럴즈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렇게 올라갔죠. 계단식으로 올라갔습니다. 얘는 원형 바닥이고 왼쪽 오브에는 에코 프로 머티럴즈가 패턴 1입니다. 여러분 얘가 패턴 2에요. 패턴은 수시까지로 나눠지고 이게 원투도 나눠집니다. 굉장히 많아요. 패턴이. IPO 종목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기존 매물이 거의 없죠. 물론 구조 매출이 있긴 하지만 두 번째 신용 매물도 없어요.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보호 예수 물량 두 번째 개인 매수 물량 세 번째 패시브 머니입니다. 이게 이 매물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야 됩니다. 에코 프로 머티가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됐잖아요. 그럼 패시브 펀드에서 이 종목 무조건 편입시켜야 됩니다. 제대로 편입을 못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트래킹 에러라는 게 발생해요. 이건 펀드 매니저들이 치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펀드 매니저들이 아무튼 간에 이 IPO 종목 매매 스킬이 따로 있어요. 세력 기법이 제가 PB점에 12년 있으면서 저도 매매를 많이 했죠. 했겠죠. 근데 펀드 매니저나 에너지트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세력 기법 이걸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IPO 종목 사봐야 수위가 안 납니다. 요즘 IPO 종목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드리려고 어떤 거냐면 LS 머티렐드 대응 전략 자료인데 1번에 울트라 커페시터 시장 분석이고 2번에 기술적 분석 여기에 IPO 종목 MSKID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월달 테슬라 일정도 포함시켰고 올해 유망 종목 IPO 종목도 있어요. 이거 여기다 적용해 보시면 되고 기존에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아니면 두산 로봇 다 적용했던 방법입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3158에 8575로 이건 아까 LS 일정했잖아요. 이건 LS하고 R로 보냈어요. 리포트니까.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까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다가 뭐 3일 오르고 3일 빠지고 막 이런 식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응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3만 반대기 프로젝트인데 이슈도 띄워드리고 LS 머티렐드 매매 사인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시잖아요. 급등줄 드립니다. 두세 개 정도. 이거는 수익률 100에서 500% 갈 만한 종목들입니다. 중장기 종목인데 시간은 6개월 이내. 이거 받으시고 나중에 이슈 터지면 테슬라 했죠. 이때 이거 매매하시고요. 자 LS하고 T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00명한테 링크 드려서 인원차음파로 매매 진행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란방 입장하시고요. 입장하시면 중장기 종목 드린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 아까 중장기 방에서 제가 LS 머티렐드 매매 사인 나간 거 보여드렸잖아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상장하는 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19,940원 채결 됐고 지금 뭐 따블를 났는데 더 들고 갈 생각은 제가 5만원 넘었을 때도 안 팔았어요. 이거 더 갖고 갈 생각이고 그 전에 상장했던 게 에코프로 머티어를 줍니다. 12월 17일 날 4만 3천원부터 시작했죠. 제가 이거 그날 매수를 했습니다. 17일 날 상장하는 날 4만 5천원에 넣었죠. 물론 현재 보유 중입니다. 22만원, 3만원 5배 정도씩 난 거죠. 두 종목으로 벌써 500%가 넘었죠. 그리고 IPO 종목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제주반도체라고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도 있는데 타점 언제 잡았냐면 잘 보시면 11월 초에 거래가 갑자기 안 되던 종목이 하루에 2,500만 주가 터집니다. 이날 그래서 그 다음 날 하루 참았다가 11월 3일인가요? 이날 매수사인을 드립니다. 4,850원에 드렸죠. 당연히 체결됩니다. 물론 현재 보유 중이고 2만원 넘었죠. 이것도 한 4배, 5배? 이렇게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죠. 벌써 종목 3개만 하더라도 다른 종목돈도 있습니다.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는데 1,000%가 넘었어요. 수익률이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 LS 머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3만원에서 4만원대 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분도 타점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1번 누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리포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리포트 얘기하기 전에 보면 이의 기사가 있었어요.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M&A를 하겠다. 유보금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섹터를 찾아서 M&A 해서 새로운 사업을 찾겠다. 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박민수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제 인맥을 총동원합니다. 외국계 증권사임원, 운용사, 자산운용사 대표, 펀드매니저, 에널리스트들. 여기 뚫어봤어요. 그래서 지인들이 있으시더라고, 이쪽에.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휴먼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입니다. 섹터는 3개죠. AI 로봇 자율주행, 구간별 매매대용 전략 짰고, 그 다음에 비상장기업까지 넣었습니다. 해외상장기업이랑. 얼마 전에 여기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를 제가 매수신호를 드렸습니다. 저희 회원분들한테. 아니, 저희 고객분들, 중장기방에 들어오신 분들. 인탑스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급등이 나왔잖아요. 자, 이거 신호를 언제 드렸냐면 보이시나요? 1월 4일입니다. 자, 이날이죠. 거래가 엄청 안 됐기 때문에 제가 3, 4일에 걸쳐서 2만 7천원 근처에서 다 매수를 했습니다. 중장기방에 들어오신 분들. 근데 조용하다가 갑자기 엊그저께 대량거래 터지면서 상하가 들어가죠. 삼성전자에서 로봇 사업 진출해갖고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종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봇 지분을 작년인가 인수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주봉 봤을 때. 자, 5만원, 6만원짜리가 24만원까지 급등합니다. 무려 500%가 올랐어요, 이거. 인탑스는 여기 정도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종목들이 그 리포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당, 지분투자 종목. 삼성에서 투자하는 세 가지 섹터. 좋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겠죠? 자, 여기는 장애기업이 있잖아요. 이거 1000%짜리입니다. 여기 세 종목, 세 가지 섹터는 제가 보기에는 100에서 500% 정도는 알 것 같은데 이건 1000%짜리예요. 배너에 있는 번호로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자, 리포트 꼭 받아가시고요. 리포트 말씀은 올해 종목 발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LS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점은 다 박민수가 잡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LS 리포트 있었고요. 두 번째, LS 텔레그램. 급등도 두세 개. 자, 500명 입장할 수 있는 방이죠. 지금 들어오시면 급등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 1번. 자, LS 머티리얼즈 사인도 드릴 거고 새로운 종목도 나갑니다. 네 번째, 필수죠. 삼성 리포트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등주 서비스 있어요. 여러분, 8시에 나가는 거 아침에. 종목 두세 개 매일 아침에 드립니다. 자, 이거는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아침에 보내드리고요. 모든 문자 서비스 신청은 3158에 8575 이 번호로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잊지 마시고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급등도 두세 개 나가죠. 500명 입장할 수 있는 방이고 1번은 중장기 방. 종목 8시에 나가는 서비스죠. 그 다음에 필수입니다. 이거 삼성 리포트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삼성 리포트 받으시면 올해 여러분 머리 싸면서 종목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이걸로 다 해결하시고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